어떤 정신 질환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볼까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요 우리는 누구보다 예쁜 사랑을 나누고 있죠 어떻게 사귀고 있냐고요 제가 인스타에 우리만 아는 글을 올리면 조회수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저에게 보내는 사랑한다는 신호예요 그 사람은 너무 유명해서 저희는 비밀 연애를 하고 있어요 저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거 화면 속에서 입을 벌리고 웃으면 그건 저를 사랑한다는 신호예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는 색정망상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색정망상증후군 자신이 동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과 사귀고 있다고 망상하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색정망상증후군은 최초 발견한 사람은 1921년 프랑스의 정신병원 의사인 한 의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여성이 나는 영국의 왕 조지 오세와 결혼한다 연애한다 는 헛소리를 주구장창 퍼뜨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조지 오세에게 물어봤는데 전혀 모르는 여자인데요 그렇다면 저 여자는 왜 자라는 거지? 아니 저도 몰라요 진짜 모르는 여자라니까요 희한하구만 조지 오세는 저 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데 저 여자는 계속 조지 오세랑 연애 중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사는 미친 여자에게 호기심을 갖고 그녀를 진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조지 오세는 당신을 모른다고 하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칩니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진짜 사귀는 사이인데요? 근데 내가 직접 물어보니까 조지는 계속 모른다고 하는데요 근거 있습니까? 큰 거 있죠 저기 의사님 뒤에 보이는 저 커튼 있죠? 저 커튼이 펄럭이면 조지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보내는 신호인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조지 보려고 런던 갔는데 호텔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거다 조지가 저 걱정해서 오지 말라고 일부러 못 잡게 한 거예요 헤헤 이런 미친년을 봤나 그렇게 이 의사는 적 정신병이 걸린 여자를 색정망상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학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즘 자주 쓰이고 있는 이 조염병과 색정망상증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조염병은 정신분열을 동반하는 증상임의 증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의 관리감도가 있어야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 색정망상증후군은 정말 놀랍게도 정신분열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색정망상증후군은 일상생활, 사회생활도 문제없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냥 응? 진짜 둘이 사귀나? 뭐라는 거야? 크게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색정망상증과 짝사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냥 짝사랑의 일종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색정망상증후군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짝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이잖아요 하지만 색정망상증후군은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도 나를 좋아한다고 믿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짝사랑과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여준 이 미친여자를 사례를 이 미친여자 사례를 본다면 커튼을 펄럭이면 조지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라거나 호텔 예약을 못한 것도 조지가 막은 거다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냥 주변에서 아니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혹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데 색정망상증후군 환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이 왜 그러세요? 저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모르는 척 할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진짜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누가 보고 있어서 그렇구나 모르는 척 할게요 저 진짜 진짜 미안한데 나의 결혼할 사람 있거든요?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에? 절 지켜주기 위해서 그것도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위장결혼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놀랍게도 이것이 무한 반복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진짜 누군지도 모르고 만났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와 사귀는 사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을 소문을 내고 다니니까 이거 이 일은 흔하지 않죠 그 실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에? BJ가 왜 나오노? 도아랑 K가 왜 나오노? 여기 BJ 삼무이와 도아 뭔 말이야 이거 이거 유명해요? 이건 근데 좀 저기 그 저 저 이거 이거는 이거는 저 저 넘어갈게요 유명한 사람 있죠? 지원아 군산 해돋이공은 오빠다 우리의 사랑이 물질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지원아 군산 해돋이공은 오빠다 오늘은 하늘의 염려가 지나쳐 하늘도 우리를 우려하는 우려의 그름들이 왔구나 지원아 이제 우리의 결혼 더이상 늦추기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인권적 차원에서 참을 어려운 얘기다 너도 느끼는지 모르겠지 오빠 주변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치마만 둘렀다 하면 늙이나 젊으나 딴 맘들을 먹는통에 오빠 잡는다 그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옛날에 이거 보고 진짜 웃겼는데 지금 색정망상 증후군이라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 사람을 보니까 좀 무섭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 치는 거랑 이 허언증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알아요? 네 구라쟁이는 남을 속이는 것을 남을 속이는 것을 포인트로 구라를 치잖아요 근데 이 허언증은 진짜 자기가 자신을 속여버리는 거거든요 네 자기 기억까지 조작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긴 하죠 물론 이 색정망상 증후군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 지원이가 직접 해결해야겠구나 내년 4월 총선이다 글쎄 모양새를 구기는 거지만 오빠 별 생각이 다 든다 네이버와 다음에 우리 지원이 팬카페 오빠가 직접 타입을 해서 호소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다 지원아 아 지원아 아 이제 지원아 가이상 며칠하자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참 어려운 얘기야 오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아 너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뭐 오빠가 지원이한테 호소하는 위에 아 지금 벌써 무슨 방법이 있겠어 지원아 심사숙고하자 아 어우 젊나 무섭다 뭔가 아 아 분노 아 아 아 우리 동생들 메리 크리스마스 깊은 밤이네 우리 동생들 말이야 일 저질러 놓고 오빠 이 쪽방에 이렇게 앉혀 둘 거야? 음식도 마시기 굉장히 편한 훌륭한 변화력 이렇게 예쁘게 왈바로 닿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영화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색적 망상증의 위험성. 다른 이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폭력성을 띈 범죄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색적 망상증후군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바로 레이건 대통령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도중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았는데 다행히 목숨은 구했습니다. 범인의 몽타주입니다. 몽타주는 글인거죠. 이거 뭐라고? 머그샷이잖아요. 범인의 머그샷입니다. 암살자를 체포해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는 뜬금없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조디 포스터와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 암살 미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조현병에 걸린 사람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조현병과 색정망상증후군의 차이는 조현병에 걸린 사람은 제가 나를 죽이려고 해 라고 주장한다면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색정망상증에 걸린 사람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우관계도 안만하고 말이죠. 그래서 나 저 사람과 사귀고 있어 어? 진짜? 이들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죠. 주변에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들의 주변 피해자들은 기가 찬 노릇이죠. 에이 너가 여지를 줬겠지 뭐가 있으니까 쟤가 저러지 쟤 정상적인 애야 무섭지 않습니까? 조현병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쉴 새 없이 하고 말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색정망상증후군은 정말 말 그대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들이 정말 무서운 점은 안이 뗀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속담을 산산히 부숴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정말 안이 뗀 굴뚝에 연기가 솟아나게 만드니까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 BJ 주영스트랑 사귀어요. 저 BJ 주영스트랑 사귀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style 여자야 뭘 처우서 Pls 백동방상 증거군 편집 다 끝났어? 응 어우 3시가 다 돼가네 미스터리 오늘 재밌었죠? 주제 딱 2개였는데 꿀잼 아니었나요? 주제 딱 2개였어요